잘했어. 아이고 시원해. 바람이 쏠쏠 불어.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라. 오후 4시가 넘으니까 해가 넘어가고 있네요. 얘들아. 콩이야. 도도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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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야. 도도야. 이리와. 빨리와. 빨리와. 빨리 이리와. 콩. 꿈쩍도 안하네. 아휴 예뻐라. 새가 넘어가고 있어요. 석양이 봅니다. 새들은 쌩쌩거리고. 오늘 일요일답게 차들이 바쁘네요. 다들 놀러도 갔다오고 나더리도 가고 그러고 갔죠. 우리 둘레길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산이 많이들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그러고 있어요.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렇게 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내려가는데 오늘은 잔잔하게 다 물이 빠져가지고 물이 아주 부유합니다. 북한산은 저렇게 뿌예해요. 아침서부터 계속. 하늘이 별로 공기가 맑지가 않네요. 그러나 해는 멋있어요. 넘어가는 해가. 저녁시간 돌아오니까 저녁을 맛있게 해 먹고 또 하루를 또 마감해야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저녁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드세요. 이제 여름후가 막바지라서 고유합니다. 물길이 너무 센데도 물가에 가서 노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좋은 저녁시간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